1. 식감 좋은 영어학습 아상영어다. 오늘은 30번을 공부하도록 할게. 엘버트 아인슈타인이 한때 승선을 했어. 탑승했다. 기차에 필라드 API에서. 차장이 돌아다녔지. 펀치를 뚫기 위해서 티켓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말했다. 티켓 주세요. 라고. 아인슈타인이 뻗었지. 그의 조끼 주머니로. 무엇을 위해서? 티켓을 위해서. 하지만 발견하지 못했어. 그 티켓을. 그는 확인했지. 그의 재킷 주머니를. 그런데 티켓이 없었어. 그가 확인했다. 그의 서류 가방을. 하지만 여전히. 그는 찾을 수가 없었다. 그의 티켓을. 그 차장이 알아차렸지. 그의 분명한 곤란함. 그는 누구겠니? 그렇지. 아인슈타인이 되겠지. 아인슈타인의 분명한 곤란함을 nothing. 알아차린 컨덕터. 차장은 친절하게 말했어. I know. 저 알아요. 후유아. 당신이 누구인지.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 박사님. 걱정 마세요. 당신의 티켓은. 몇 분 후에 그 차장이 돌아섰지. 어디로부터? 그 기차의 앞문으로부터. 앞으로부터. 뒷좌석에서 이렇게 앞좌석까지 이렇게 확인하러 갔다가 다시 앞좌석에서 이렇게 뒤로 돌아오는 도중이었나봐. 그래서 돌아서서 발견하게 되었다. 보게 되었다. 그래서 결과가 되는 거야. 보다. 지각동사 목적은 동사원형 또는 ing. 그 다음에 컨티뉴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와대고 ing가 나와대. 의미가 동일하거든. 그래서 보게 되었다. 아인슈타인이 계속해서 찾고 있는 것. 설치4를 함께 해봐야 돼. 전사플러스 명사니까 이걸 없다고 보고. 그의 좌석 아래에서 찾고 있다. 그런 잃어버린. 그 잃어버린 티켓을. 재빠르게 그 차장은 서둘러서 돌아갔지. 확신을 주기 위해서.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 백발의 신사를. 아인슈타인을 가르치겠지. 닥터 아인슈타인. 닥터 아인슈타인. I know who you are. 아인슈타인 박사님. 아인슈타인 박사님. 제가 알아요. 당신 누구인지. 그는 차장은 리피티드. 반복을 했다. Don't. Please don't worry about. 걱정 마세요. 당신의 티켓은. 그랬더니 닥터 아인슈타인이 천천히 일어났지. From 뭐뭐로부터. 그의 무릎으로부터. 그러니까 무릎을 폈다. 이 말이겠지. 그리고 설명했다. 말했다. 그 젊은 차장에게. 써나면 여기는 아들아. 이 말인데. 그냥 젊은이. 당신 이해하지 못하네. I too. 나도 역시 알아. Who I am. 내가 누구인지. What I don't know까지 함께 해봐야 돼. 내가 모르는 것은. Is.이다. Where I am going. 어디로 내가 가는지를 모른다는 거야. 웃기지. 자. 고생했고. 여기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추천과 구독 눌러주면 더 고맙겠어.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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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